안녕하세요 피플러스 로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플러스 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된 건 사실 며칠 전에 로건씨가 저한테 중고차 수출을 알고 있냐고 대뜸 물어보시더라구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죠 여러분 중고차 수출 그렇게 좋다고 하셨던 중고차 수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보통 차 파실 때 홍 대리님은 어디다 차량을 많이 문의하세요? 저는 중고차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견적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 차주님들이 다 이러세요 보통 다 이제 중고차 딜러분들한테 전화하시고 차 파시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중고차 수출이라는 새로운 매매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중고차 수출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점이 많이 땡기지 않으면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중고차 수출하면 아무래도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중고차 매매 가격보다 가격을 더 높게 받는다 주행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가격을 더 높게 받는다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중고차 매매하면은 한 주행거리가 10만 20만 넘어가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강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깎이는데 이제 중고차 수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냥 원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원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 차량의 경우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수동 차량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수동 차량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 지금 국내에서 중고차 매매하는 것보다 더 좋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수출이 더 이득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가 차량의 경우는 중고차 매매보다 이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특가 차량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그런 차량들의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통 보면 옛날 차량 뭐 이스타나 이런 같은 경우엔 엔진이 좋기 때문에 특가 차량으로 분류돼서 가격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더 좋은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식이 오래된 폐차급 차량도 이제 중고차 수출하시면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고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다 폐차하는데 지금 아직도 수출 나가는 차량들 보면 97년식, 2000년식 이런 차량도 수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차라리 그런 거 중고차 폐차를 보내는 것보다는 중고차 수출 하시는 게 사실 이득이죠 근데 사실 중고차 수출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무섭고 되게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중고차 수출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생각보다 오히려 차량 중고차 매매할 때는 매도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양도증명서 이런 거 다 작성해서 구청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고차 수출 같은 경우는 차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두 가지만 있으면 되세요 그러면 보통 한 3, 4시간이면 서류 절차 다 완료되시는 거고요 절차는 간단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섭고 좀 불안한 일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아주 뉴스나 신문기사에 보면 극히 일부인데 가끔씩 뭐 대포차가 불법적으로 수출이 나간다든지 그런 기사가 좀 와전돼서 이게 너무 크게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P플러스는 정부에 허가된 법인 등록된 전문 수출업체예요 저희 쪽으로 맡겨주시면은 이제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고객님 차량을 안전하게 해외로 수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건 씨가 대포차가 발생할 일도 없다는 듯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믿고 수출해봐도 되겠죠? 만약에 로건 씨가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포차가 발생했다, 나쁜 일이 발생했다 그럼 제가 직접 수갑을 채워드려서 경찰서로 모셔다드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P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일단 저희 P플러스는 요르단, 가나, 기니 등 여러 그냥 해외 업체에 한 달에 100대 이상 전문적으로 수출해보내고 있는 이제 나라에서 허가된 정부에 등록된 전문 수출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고차를 파실 때 꼭 딜러나 이런 영맨들을 통해서만 연락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셔서 이제 중간 마진 없이 좀 더 많은 이득을 받으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언제든 문의 전화 주세요 전문가 로건 씨와 차를 잘 알지 못하는 홍이었습니다 중고차 수출 이야기 조금 짝짤하게 들으셨나요? 다음번엔 더 크게, 더 금전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안녕